루, 쾅. 너, 뭐야? 포설님은요? 좀 있으면 큰 굿이 있어요. 준비 중이세요. 연진아, 오랜만이야. 잘 있었어? 이 옷 벗을까? 벗어줄까? 이 옷 벗어서 너 줄까? 너 뭐야? 무슨 개수장이야? 그 해 건물 옥상 말이야. 기억나지? 그때 너 명찰 잃어버렸잖아. 기억하지, 연진아? 시발, 뭐야, 너! 오지마! 오지 말라니까! 넌 뭔데 여기 있니? 죽은 년이 왜 여기 있어? 어머니! 어머니! 일전! 일전이다! 빨리! 빨리! 새로운 걸 신사장이 빼돌려줬고 가지고 있었어요. 이제 됐죠? 아니요. 이제 시작이죠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? 너 꿈이 뭐니? 뭐라고요? 그게 뭐든 이제 네 꿈에서 나는 빼는 거다. 핸드폰 새로 사고. 아저씨, 저 때문에 효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제가 액 다 막아줘서? 효엄은 개뿔 씨. 아! 아,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